잠시만 기다리다 귀엽죠? 보라색 손톱은 손톱이랑 깔맞춤이 되어있어. 손톱은 손톱이랑 깔맞춤이 되어있어. 근데 엄청 편하다 제가 이런 거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 그것도 근데 얘가 제일 간편하고 제일 예뻐요 얘가 너무 티네 그냥 포인트로 한번 해봤는데 근데 딱 씻고 나가려고 집에 왔는데 제가 주문한 옷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띠했습니다 프릴 입고 이렇게 달린 옷들 정말 안 좋아하고 잘 안 입는데 제가 오프숄더를 또 되게 좋아하는 건 말이에요 제가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옷이 오프숄더랑 크롭 이게 어깨가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밑에는 그냥 청바지 이 옷이 이 어깨도 같이 내려가지고 양쪽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얘를 올려가지고 그냥 일반 블라우스처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원숄더가 코코와 함께하는 여름 제가 여기 뭐 지금 치료받는다고 주사 맞아서 다 멍 자국이야 예정 좀 담아서 봐주면 안 돼? 오빠 최대한 여신을 찍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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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난리지? 아이고 그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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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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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머 하루 뿌이 뿌이 하루 형 왜 이런 거야 봐봐 그러면 봄에? 어 하루? 이상한 소름이 해봐 그럼 겨울기야 하루로 어 뽀갈 줄 알아? 응 뽀갈 줄 알아 흐흐흐흐흐흐 아니 불편하게 불편한 사람 되게 좋아하네 어어 어떡해 어떡해 여기 어떡해 여기 오 찍은 이거는 제가 색상에 꽂혀서 구매했어요. 너무 상큼상큼한 색깔이어가지고 팔도 한쪽 너무 귀엽고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인데 여기가 되게 이런 어깨라인이나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 옷들이 많은데 그래서 되게 잘 나와요. 제품이. 이뻐. 오늘 날씨가 덥나? 더울 것 같긴 하다. 햇빛이. 햇빛만 봐도 밖이 더운 걸 알 수 있어. 머리를 그럼 묶어야 하나? 바를까? 잘 모르겠다. 잠깐 나왔는데도 땀 엄청 날 것 같네. 제가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안 틀어요. 웬만하면. 제가 무용을 하면서 관절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좀 오래 쐬면 그 막 관절이 쩔쩔잇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에어컨을 거의 안 틀고 틀어도 한 잠깐 10분? 15분? 이렇게 틀고 끄고 보통은 선풍기를 많이 켜요. 얘기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 아프지? 진짜. 색이 정확히 안 나와. 워만한 색이 안 담기네. 진짜 레모나 색인데. 그래도 이게 좀 비슷한가? 아닌데? 네, 패티는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것도 내 책이 특판이잖아. 안 하면은 어색하다니까. 안 하면 연락하는 것도 어색해. 그래. 유키빠? 저 정도만 어떡하지? 톰 토투스 가르마스. 예, 하늘 색티가 너무 좋아. 요즘 제가 진짜 자주 입고 있는 티. 색감도 여름에 딱이고 엄청 얇아가지고 많이 덥지도 않고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룩 레드 팬츠인데 여기 이렇게 옆에 트임이 있어요 진짜 색깔도 너무 쨍하게 예쁘고 트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블루 티셔츠 레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위에 티만 계속 바꿔서 이 바지를 계속 입고 다녀요 이렇게 꾸ю 이렇게 꾸ю 이렇게 꾸ю 다음은 룩 여기 여기 이거 이렇게 꾸y 이거 모르겠지? 꺼! 풀어야지. 귀엽죠? 보라색. 이따가 밥 먹으면서 머리 좀 걸거치면 이렇게 볶아버려야 돼. 근데 너무 맛있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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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팬츠를 가만 놔. 이게 안창살이야. 햇빛이 넘는데 엄청 덥네. 제가 좋아하는 바지예요. 이 바지가 저 의상 디자인 해주셨던 선생님이 만드신 바지인데 엄청 얇고 엄청 가볍고 안 입은 느낌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틀어 올려버리고 저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발합니다. 저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발합니다. 다 챙겼나? 저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바깥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머리를 겪어버릴까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거에요 팔뚝살 쪘는데 이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저녁에 약속인데 뭐 살게 있어서 저는 좀 일찍 나갔다 오려고요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머리끈 가지고 놔봐서 더우면 붓고 안 더우면 풀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더우려나 긴바지가 오늘은 닭발 먹으러 갈거지요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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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갈거지 지금 좀 더울 것 같은데 지금 좀 더울 것 같은데 아 쉽지않다 아 쉽지않다 저기요 나 되게 잘 너무 기대되네요 나 그러면 뭔지 남성 об mine 낙지않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